가슴아리가 무척이나 심한 우리 기준님이시다 그래. 가슴아리. 생각도 걱정도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서 본인이 먹고 살아가는 것도 먹고 가는 게 걱정이긴 하지만. 이게 남편이죠. 올해 나한테 보러 왔는데 내년에 엄마야. 이게 잘못하면 공방. 떨어진다. 이별. 투격. 가정에 불화들어와 있어요. 엄마가. 왜냐하면 엄마가 바람이 나지 않으면 아빠가 바람이 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원치 않은 일부러 바람 펴야지만 1억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 새로운 기운들이 이렇게 운기가 뒤도는 그게 있어. 우리 엄마도 내가 이 나이고 이럴지는 모르겠죠. 우리 엄마도 화려한 사주에 팔자거든. 본인도. 근데 내가 강단 있게.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내가 나의 어떤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온 게 우리 엄마야. 그리고 아이 있다고 그랬잖아. 아이한테 내가 부족한 엄마. 창피한 엄마.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우리 기주님이 본인의 직성. 우리가 끼가 있잖아. 끼. 그 끼를 숨기고 나름대로는 애 엄마로서 많이 살아왔다. 이 이름 석자 성명은 많이 없어졌어.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마음이 무척이나 착한데 본인도 마음이 무척이나 냉정한 사람 중에 하나야. 하나만 보면 하나만 보고. 둘 셋 머리 복잡해서 싫고. 그리고 머리 복잡한 건 못해. 근데 다른 건 모르겠어. 왜냐면 엄마도 사주가 화려하지만 눌렀어요. 이 사주로. 본인도 막말로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난놈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난년이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화려하게 살지 않으면은. 내가 화려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이 부부가 그렇게 살아러 가야 돼. 엄마 직업이 뭐예요? 주부야. 응 그치. 눌렀잖아. 나도 욕 안 하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엄마 직업을 했었으면 엄마야말로 지금 바람이 났을 거야. 그럼 필라고 빛나는 게 아니라 팔자가 그래. 근데 내 아이를 생각하고 뭐하고 주부로만 살기엔 너무 아까운데 내가 나를 누르고 살 거야. 어필하고. 어쩌다 보니 또. 뭘 특별히 하고 싶지도 않고 해야 되지도 않고 아이 뒷바라지 핥다 보니 여기까지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누르고 왔어. 근데 이제는. 본인도 이제는 내 스스로의 기운에서 나의 존재성 나의 가치성 이게 찾아지게 돼 있어요. 직업적으로 엄마가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찾아. 찾아야 내 스스로에서도 큰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야 마음에 우울증이 안 들어온다. 우리 엄마야 우울증 들어왔어요. 응. 그리고 남편. 삼재래 뭐 성주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남편도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그쵸? 엄마도 고집 엄마 고집이 또 여기엔 갖다 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치? 어 그래서 내가 그냥 부딪치느니 내가 말 안하고. 참고. 응. 살아가. 그냥. 왜 부딪치면 우리는 끝이야. 응. 왜 네가 더 화가 나니 내가 더 화가 나니 네 성격이 더 세니 내 성격이 더 세니 싸우질 않으려고. 응. 부딪치지 않으려고. 응.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응. 이 분도 술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술을 먹든. 응. 이 사람이 술 장사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왜 남의 밑에 있지를 못해. 이 사람이 원래는. 그렇다고 대표 사장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딴에도 누구 밑에서 사무직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갈 수가 없어요. 조미수셔서. 돈도 많이 들어온 줄 아지만 돈도 많이 나갔다. 이 사람. 응. 응.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가정에 물어 안 들어왔어요? 응.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지. 나 아까 왜 입 다 물고 있어. 엄마가 주부. 남편이 말 안 났네. 말하면 안 돼. 뭐 조용히 얘기하셔도 돼요. 어차피 얼굴 안 나오니까. 엄마가 바람이 안 나면 남편이 바람이 나야 되는데 엄마는 내가 볼 때는 만나는 사람도 한계적으로 보이고. 또 내가 싫은 사람을 안 만나서. 또 누군가한테 손가락짜리 당하고 구설 입히는 거 가장 싫어서. 그리고 숨어서 야비한 짓은 못해. 응?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도 한량의 사죄팔자예요. 남편이. 놀고 먹는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이게요. 아이 미치겠다. 미안한데 바람이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형이죠? 모르겠어요. 확실하게는. 제가 볼 때는 진행형이야. 그게 한 사람만 갖고의 진행형이 아니야. 예를 들어 떨어졌어. 그럼 좀 허물 뒀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기생의 사죄팔자예요. 남자 치고는. 남자 기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어쨌든 간에. 뭐 직업이고 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지금 잘못하면 금이 갔는데 그걸 엄마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지금 접착제를 가져다가 두 부부가 지금 붙여야 돼 내가 스스로가 붙여놓고 살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야 그것이 내년으로 파국을 치죠. 파국을 치다라. 아이 생각하면은 내가 볼 때는 엄마 입장에선요. 아이 생각하면 그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지만. 엄마는 아이한테 이런 아빠는 필요 없다. 냉정하신 분이 좀 엄마야. 솔직히.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기준이만 남편을 조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아예 다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니야. 다 떨어졌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 대답 대답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 뭐냐면. 다 떨어지진 않았는데. 어떡할 건데. 그냥 중요한 건 이대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찢어지고 헤어져야 되나요 이걸 궁금한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 그치 앞전에는 사설이야 왜 인생을 니가 언니가 그렇게 살았고 이 팔째가 이래 이래서 니네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여기 앞에 내 앞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이게 정내미가 다 떨어질 만도 한데 떨어질 만도 한데 떨어지지를 못해. 언니가. 내가 볼 때는 그냥 참고 살아. 어떤 내색하지도 말고 남편 바람 끼나 잡으면서 살아. 바람 끼를 잡으라는 건 이 사람 사주의 팔자에 항상 도화가 있어. 내가 여자한테 다가가지 않아도 여자들이 붙어. 뭔지 알아요? 언니가 만약에 밖에 나갔으면 언니는 내가 남자를 안 꼬셨는데 남자들이 나한테 붙는다 이 소린 거야. 그러니 이 사람도 거부를 못하고 바람이 난 거야. 바람 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 저 새끼가 미안해요. 저놈 미쳤나. 그래도 나는 이렇게 놔두고 너무 배신스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감정을 치닫기 전에 언니가 고민해 있지만 그래도 멈추기를 바라고 멈췄다가도 또 다시 바람이 불면. 자기도 모르게 또 멈췄다가도 정신 차렸다가 바람이 불면 근데 당신의 남편이 본인을 놓지를 않을 거야. 중요한 거는 나쁜 놈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냥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 두 집 살린 살린다. 언니랑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도망갈 놈이다. 이 소리까지는 아직은 안 나와. 아직은 안 나와. 그거가 언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놓지를 못하는 거야. 맞죠? 그래도 내 남편을 믿는 구석이 있잖아. 근데 믿는 구석에 저놈이 바람이 피는 거는 내가 심증이든 불증이든 좀 나름대로는 확고해. 내가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남자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어쩌겠니 팔자를. 그냥 이런 끼가 세 번이 됐고 두 번을 누르고 두 번이 됐고 한 번을 눌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바람개나 잡아가면서 그리고 조금은 아이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나와요. 왜냐면 내년 가서 본인들이 진짜 이별을 하니 안 하니 언니도 여기까지 직성이 올라올 거고. 이 남편도 너 왜 그러냐고 둘이 부딪히면 싸움 수가 들어와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남편이 이혼하자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남편이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 선생님 제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저놈이 이혼하자 하는데 저 얼마나 위자료나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되잡아서 되돌릴 수 있으면은 조금 되돌렸으면 좋겠고. 좀 정신이 차려서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언니의 지금 마음이다. 사실상. 용서는 할 수는 없을 거지만 본인도. 각오한 결혼이라는 각오하고 결혼 후에 각오하고 산 삶이라는데. 우리 기주님이. 맞아요. 각오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한 결혼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삶을 여태까지 부부 사이를 이어 온. 거라는 뜻인 거야. 남편이 직업이 뭔데 뭘 각오를 했다는 거야. 아무래도 밤에 일을 하니까. 그런 거는 좀. 밤에 일어나는 거면. 장사.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바람기 막아. 거맥은 없어 붙들고 살아. 뾰족한 수 없다. 그리고 놓지 않는다 이 사람도 이 사람들 자기 사전에 이혼이라는 거. 그리고 언니를 아직까지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남자의 육체에. 남자의 육체에. 응.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뒤집어지겠지만 본능을 풀기 위한 거야 그냥 그리고 여자가 붓든다고. 여자가 남이 본인 남편이 남 여자를 꼬신 게 아니라 여자가 붙어. 그래서 이렇게 붙든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그쪽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아닌 거는 아닌 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 붙들고 살아. 그게 언니의 답이야. 이혼은 아주 한참 뒤에 나올 수 있어. 1년 동안 2, 3년 동안 내년 시작일 잘 넘기고 나면 그래도 고생이니 좋았냐 하면서 언니도 취미생활을 하면서라도 언니의 외로운 우울 좀 달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걱정이야 언니는. 저 돈 벌어서 잘 벌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아이는 건들지 맙시다. 왜? 두 부부가 가장 가장 중요해. 거기 속에서 이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아예 심리가 바뀌어져요. 그러니 언니가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 언니야말로 내 아이가 고3이나 지나고 성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언니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거야. 근데 나랑 내 새끼랑 나 몰라 하지 않아 또. 그게 뭐 그렇지? 그리고 내 새끼라면 지긋해. 이 사람이 남편이. 그렇죠? 그게 미치는 거야 우리 언니야. 아니야. 그치? 심정 몰라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을 드린다 그러면 버티고 살아. 남편의 이거 끼를 막아가면서. 안 나. 그리고 본인한테도 고마운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이혼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새끼가 자기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도 자기도 애로가 있다고. 그거에 내 새끼마저 이렇게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응? 남편 바람 끼나 잡으며 살아.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미 각오한 삶이잖아. 아니에요? 가만은 했죠 조금. 조금만 여태까지 버텼잖아. 조금만 더 버텨려. 조금만 더 버텨라. 기주야. 우리 신령님이 그렇게 얘기해주죠. 이혼한다고 뾰족한 수 없다. 뾰족한 수 없다고.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두 집 살림 살리겠다는 게 아니야. 좀 오는. 인간들을. 이것이 엮이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거기에 또 괜히 쓸데없는 여자들한테 꼬여서 돈이나. 뜯기지 않게끔 그렇게 조금은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주는 분명히 여기 누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되고 나서 관계가 아예 없어요. 부호관계가. 이런 거는. 빈작에 등 돌렸는데 뭐. 남편한테 여자여야지. 남편한테 여자로 보여주려니까. 아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아직 아니야 그리고 미안해서. 이 사람 양심인데 바람 피는 놈 치고는 양심이 있네요. 미안해서 아닌 척하고. 어 아닌 척 갖고 씻고 들어와서 아닌 척하고 본인 탐하지 않아요. 자기도 미안한 것도 있고 자기 딴에도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솔직히 낮밤이 뜨리지만 이미 인상에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대. 그걸 어떻게 건드리니. 가시 이렇게 고듬도뒤처럼 이렇게 맑고 반송이처럼 이러고 있는데. 두 부부가 화합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 언니는 아빠 남편을 조금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큽니다. 감안은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감수한 삶이지만. 조금만 더 참 비참하다. 근데 이거 막아.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부부관계. 조금 더 익게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자주는 하지야. 아무리 부부 합의를 시켜도 일단 언니한테는 자기도 이렇게 좀 있어서 그래. 이걸 갖고 남편을 미친 놈이다 살는 놈이다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잘해. 그거 빼놓고 잘해. 차라리. 못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잘못은 했어. 잘못은 했어요 남편이. 솔직히 따지면. 근데 참 관리 잘하는 남편이네. 차라리 우리 언니가 미친 놈이의 소리 나왔으면 나도 같이 욕을 해 주겠는데. 그거 빼놓고는 아우. 맞아요 맞아요. 그거 빼놓고 내 남편이 저한테 정말 백마탕 환장님이에요. 내 남편은 백마탕 환장님인데 발 안 패요. 이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정확히 정확히. 그렇지? 틀린 점수 안 봐. 이것저것 다 필요 없듯이만. 그렇지만 기준님아 조금 돌리자. 아시겠죠? 잠깐만. 그 으민ん bumper. Grü сама JAMES זה! 암 preschool Aí. 야. 에너管.